여러분, 이번 시간은 약간 이론적인 얘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적으로 이것저것 살펴봤던 것을 좀 컴팩트하게 정리하는 시간인데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이해가 안 가시면 넘어가면 돼요 여러분, 원리 몰라도 우리 인터넷 쓰잖아요 하지만 인터넷은 굉장히 복잡하단 말이죠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것도 복잡할 수 있는데 이해 안 가도 괜찮아요 하지만 이해가 가면 더 자유롭겠죠 재미도 있을 거고요 한번 시도는 해 보세요 우리 수업의 주인공은 head 또 branch 또 commit 이 친구들 간의 복잡, 미묘한 관계를 살펴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head, branch, master 모두가 사실은 데이터인데 이 데이터를 조작하는 방법이 check-out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써봤잖아요 그리고 또 여러분 써본 거, reset 그래서 이 check-out과 reset은 서로 상당히 달몬드 비슷한 듯한 그런 친구들이거든요 여러분이 원리를 한다면 훨씬 더 깔끔하게 정리가 될 거라고 생각돼서 제가 몰라도 되는 얘기를 제 지적인 허용 때문에 하는 거니까 이해 안 간다고 섭섭하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저장소를 만들게 되면 기본적으로 head라고 하는 게 만들어져요 그거는 .git 디렉토리 안에 들어가 보시면 head라는 텍스트 파일이 심지어 있을 거예요 열어보시면 그 안에 master라고 적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저장소를 만들면 또 기본적으로 master branch가 생성이 되고 우리가 어떤 작업을 하는 것은 결국에 기본적으로는 master branch 위에서 버전을 만들어 가는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장소를 만들면 head가 만들어지고 그 head는 master branch를 기본적으로 가리킨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head를 보고 현재 나의 저장소는 master branch에 체크아웃되어 있구나 master branch 상태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버전을 새로 생성을 하면 이렇게 동그라미가 버전이라고 생각하고 여기 있는 1이 저 버전의 이름 commit id라고 생각해 봅시다 commit id 1인 버전을 만들게 되면 우리가 현재 master branch에 있는 상태에서 버전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master branch가 저 1이라는 버전을 가리키게 돼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현재 이 저장소가 어떤 브랜치에 체크아웃되어 있는지는 누굴 통해 알 수 있다? head를 보고 얘라는 걸 알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head를 확인하는 방법은 클라이언트마다 다른데 커맨드 라인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로그를 했을 때 head가 이렇게 master를 가리키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total iskit에서는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으면 거기가 head라는 뜻이고 그리고 소스트리 라는 클라이언트에서는 이렇게 점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현재 이 저장소가 어떤 버전으로 되어 있는지 어떤 버전 상태에 있는지를 알고 싶다면 바로 head가 가리키는 master가 가리키고 있는 이 버전을 통해서 알 수 있다 라는 것입니다 어렵죠?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버전을 또 하나 생성을 해요 그러면 2라고 하는 버전이 생성이 되고 이 버전은 부모가 여기 있는 1이라는 걸 알아요 버전은 그렇게 적혀 있어요 그리고 master branch가 이제 누구를 가리키냐 숫자 2라고 하는 버전을 가리키게 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다? 현재 이 저장소의 버전이 뭐냐 라는 것은 이 head를 따라서 master를 따라서 이렇게 내려가서 현재 이 저장소는 2번 버전에 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제가 git branch 중에 master branch는 이미 있고 구글 branch를 제가 새로 만들었다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일단 branch가 만들어져요 구글 그리고 이 branch가 어떤 버전으로 시작할 것인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때 head를 보고 master를 보고 head가 master니까 이 master가 가리키는 이 버전을 보고 나서 이 구글이라고 하는 이 새로운 branch는 바로 저기 있는 저 2번 버전으로 시작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git이 알고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제가 check out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check out 구글을 통해서 현재 이 저장소의 branch를 구글로 바꾼다는 것은 뭐를 바꾸는 거냐 head가 가리키고 있는 것을 master에서 구글로 바꾸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린 뭘 할 수 있다? head를 보고 head가 구글이니까 이 저장소는 구글 branch에 check out 돼 있구나 그리고 이 저장소의 최신 상태는 이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제가 새로운 버전을 만들면 이제 3번이라고 하는 버전이 생길 거고요 이 3번의 부모는 2번이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구글에 check out 된 상태로 버전을 만들었기 때문에 구글이란 branch는 이제 3번을 가리키게 되는 겁니다 즉 이로써 master에서 시작한 구글은 master와는 다른 버전을 가리키게 되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우리가 check out master를 한다는 것은 내부적으로는 어떤 일을 하는 것이냐 head가 가리키고 있는 것을 master로 바꾸는 것이고 master가 가리키고 있는 이 2번이라고 하는 저 브랜치가 아니라 저 버전으로 이 저장소를 퀵 하고 바꾸는 거예요 즉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check out 이라는 것은 결국에 head의 값을 바꾸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head를 master나 구글과 같은 브랜치로 지정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check out 하고서 check out 1번 이렇게 하고 엔터를 치면 이렇게 하고 실행을 하면 이제 head는 branch를 가리키지 않고 이제 누굴 가리키냐면 1번이라는 이름의 버전을 직접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 저장소는 바로 이 1번 저장소의 상태가 될 거예요 그래서 head가 이런 branch를 가리키지 않고 이런 commit을 가리키는 상태를 뭐라고 하냐면 branch로부터 떨어져 있다 detach the 상태에 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어려운 얘기니까 몰라도 괜찮아요 아무튼 check out 이라는 것은 바로 head를 우리가 제어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시면 아마 깃을 보는 시야가 좀 더 밝아지실 겁니다 이렇게 해서 check out이 무엇인가를 살펴봤어요 이렇게 해 놓고 이라고 말하신 거 해산물의 흰색 그리고 이렇게